그다음에 기도는 의도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영어로 말하면 인텐트죠 인텐트 대개 우리는 기도의 내용 컨텐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내용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이 의도다 마음의 의도예요 하나님을 향한 의도 말을 표현은 잘못해도 그래도 우리가 사랑하는 감정은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마음으로부터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 잘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으로 그냥 통하니까 기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의도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길 바라는 그 마음의 의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삶의 하나의 영역들을 하나님께 아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요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 마치 그 연주자들이 악기를 튜닝하는 것처럼 조율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일과를 미리 리허설을 해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만날 일 또 해야 될 일 또 무슨 계획 이것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래요 그래서 하루 전체의 시간을 시작부터 하나님의 기도의 집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일과에서 생활할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게 바로 항상 기도하는 생활이 되는 거죠 주님을 향한 마음에서 우리의 일을 진행하는 거죠 저는 이 기도로 리허설을 한다고 아까 그런 얘기도 했는데요 하루의 삶을 미리 앞당겨서 기도해서 살아보는 거 또 이 기도는 저는 예언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언이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것을 미리 앞당겨서 얘기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언이죠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앞으로 오늘 또는 1년 후 5년 후에 이루어질 것들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예언하는 겁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요 자녀들의 그 인생을 위한 자녀들의 그 열차를 위한 레일을 까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미리 우리가 레일을 깔아놓으면 그 아이들이 그 레일 위로 힘차게 그 열차가 달려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기도로 워밍업 해가지고 하루 전체가 이 기도의 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기도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하루 일과를 살면서도 짬이 좀 생기면요 잠시 일을 멈추고 안식을 좀 하면서 잠시 쉬면서 기도하는 거죠 저는 그걸 포로블 사베트 휴대용 안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주일에 와서 안식을 하지만 일과 중에도 잠시 시간이 났을 때 기도함으로써 그 가운데에서 안식을 갖고 재충전을 해서 또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렇게 해서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모든 기도가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들도 기도하니까 전 우주적으로 같이 네트워킹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는 그 일에 내가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저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내비게이션이다 요새 내비게이션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방향을 딱 설정해놓고 가게 되면 저 GPS에서 가르쳐주는 거죠 네가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와 있고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이제 내비게이션이 화살표로 지도 위에다가 표시를 해주는데 마치 그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내비게이션 우리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 결국 종착역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가죠 처음에는 내 뜻을 이루어달라 이 소원을 쭉 이야기하다가도요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그게 방향을 약간씩 조정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깊으신 뜻이니까 나에게 있어서 최선은요 내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는 그걸 몰라서 뭔지 모르지만요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간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도 대한항공 기장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특별한 경우에는 매뉴얼로 바꿔가지고 조정관을 잡고 이렇게 가지만 대체적으로는 항법 위성장치가 있어가지고 관제탑에서 쏘아지는 그 항로를 따라서 이 비행기가 자동으로 걸어놓으면 쫙 간다고 해요 이 하늘에도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위성으로 쏘아지는 전파를 타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기도라는 게 뭐냐 그런 자동항법 장치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방향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그래서 알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것이 기도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네 번째 이 기도를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냐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변화를 시켜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기도를 왜 합니까 사실은 현재의 현상 유지하는 걸 저항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현실에 불만이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아프다 그러면 건강해지기 원하시죠 또 자녀들이 참 좀 좋지 않은 길로 가고 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시죠 또 사회 생활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면 사회도 바꿔지기를 바라죠 이 현상 유지를 원하는 게 아니고 현상이 좋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보면 거룩한 그런 불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현실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기도로 표현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선은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부터 변화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변화되고 그다음에 나아가서 환경이 변화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야복강에서 야곱이 이제 다가오는 그 애서 위험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병사들을 데리고 나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환경을 바꿔달라고 처음에는 아마 기도하기 시작했을 텐데 그 야복강에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변화되죠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가 돼요 그러고 나서 가보니까 애서도 변화됐어요 애서도 이 야곱을 쓸어 안고 영접을 하게 되잖아요 또 이전에 야곱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 좋아지고 그 하나님을 더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더 믿음이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가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요 이렇게 자신의 변화부터 시작해서 환경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한층 더 깊어지면서 성숙하게 되는 그런 단계로 변화되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되고 일 중심의 삶이 사람 중심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으로 점점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 이 기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기도는 다섯 번째 저는 싸움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싸움의 대상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것들과 싸우고 있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자기를 위협하는 세상일 수도 있고요 또 자기가 이루어야 될 비전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하고 씨름하면서 우리가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감당할 만한 역량이 안 돼서 참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싸움의 대상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그 문제와 나와의 싸움을 가지고 문제와 하나님의 싸움을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좋은 예가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거예요 이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면요 사실 골리앗이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골리앗은 챔피언이잖아요 장수잖아요 또 칼을 잘 쓰고 무기도 좋고 신체 조건도 탁월하고 경력이나 타이틀 모든 면에 있어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면 다윗이 질 수밖에 없는데 다윗은 그 골리앗에게 나가면서 뭘 했느냐 기도를 했어요 기도 그게 이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나오는데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고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골리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이건 현장에서 하는 기도인데 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바뀌어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싸움을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와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전을 여러분이 이루어야 되겠는데 여러분의 비전과 여러분의 싸움을 여러분의 비전과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꿔놓는 수단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다가 이렇게 갖다 얹어놓는 거죠 제가 저기 군목을 할 때 교회를 건축을 했었는데 교회를 건축으로 임진강에 모래를 보러 가요 덤프치로 하나 가지고 우리 군용병대 한 다섯 명 가면요 하루 종일 삽질해야 덤프치로 하나 채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가봤더니 거기에 공병대에서 코끼리차 포클레인이 와 있어요 너희들 웬일이냐 그랬더니 작업 있다고 해서 왔는데 병사들이 아직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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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의 올려놓는데요 아예 한 5분도 안 돼가지고요 그 덤프치로 꽉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건 삽질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손을 움직이시면요 한 번에 이렇게 채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가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손에 올려놓는 게 기도예요 그때부터 주님의 문제가 되고 주님이 해결해야 될 비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요 관점이 변화되거든요 관점 뭘 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돼요 성경을 볼 때도 그렇고 예배 드릴 때도 그렇지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관점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기도가 좀 잘못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큰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기도하고 나서 보면 그 문제가 조금 작아져요 다시 기도하고 보면 그 문제가 더 작아져요 또 기도하고 보면 더 작아지고 나중에는 그 문제를 밟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작은 문제 가지고 고민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계속 커요 그리고 그 문제를 골똘히 생각할수록요 문제는 커지고 하나님은 작아져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면 반면에 문제는 자꾸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져요 크신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해요 그래서 그 관점의 변화 때문에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